반가워요 고은손님들 손쌤입니다. 고은손님에서 손님은 손쌤 제자님의 약자입니다. 저의 예측이고요. 많은 친구들이 고은손님으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사회문화를 1등급 만점 지향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은사문 커리큘럼 2022 버전이고요. 먼저 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강사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고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해서 전공자입니다. 전공자라는 것이 수험생에게 어떤 유의미한 메시지이냐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회문화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전국 최고의 교수님들에게 배운 학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컨텐츠와 문항들은 믿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문항이나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고은사의 연구소를 운영 중인데요. 연구소에서 제가 모시는 분들은 즉 문항을 출제하고 여러분들의 교재를 집필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전부 저의 동문인 어떤 전공자 분들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 누구보다 수능다운 컨텐츠를 드릴 수 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한 점 드리겠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에 가서 제가 어떤 다짐으로 여러분들과 어떻게 1년을 꾸려갈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론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21 수능,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치러뒀던 수능이 어려웠다. 그래서 사회문화는 버려야 된다. 뒤통수 친다. 혹은 아람으로 대체하면 그만이다. 라는 글들이 학습 사이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오해부터 좀 깨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들은 거의 다 울분에 차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몇몇 가지 글만 읽으시고 사회문화에 대한 이상한 오해는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이 강의를 촬영하기 한 이틀 전에 올라온 글인데요. 진지, 진지한가 봐요. 사회문화는 노력을 해도 극복 안 되는 감옥인가요? 막 누가 그랬대요. 네가 열심히 한다고? 1등급 보장 안 되는 감옥이야.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회문화는 정말 제가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수능 때 47점 보장 못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 댓글이 쫙 달렸는데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47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올해 말고 그 전 수능까지 수능 1등급이 사회문화에서 늘 47, 48이었기 때문입니다. 1등급 퍼시 원점수 50점 만점에 제가 대답을 드리면 저는 진짜로 사회문화를 가르치는 전문가잖아요.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에게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회문화가 개정교육 과정이 되면서 트렌드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트렌드의 변화에 적응한 좋은 컨텐츠들로 열심히 연습했다면 1등급 맞는 거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의 그런 거대한 변화에 미처 적응을 하지 못한 컨텐츠나 모의고사로만 연습을 했다면 당연히 수능 시험장에서 매우 당황했을 거고 시간이 없었을 거고 5일분의 차이 있겠죠. 그래서 저의 컨텐츠를 접하지 못해서다.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정교육 과정 이후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탐구 과목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은 건 사회문화라고 봐요. 타이머택이 조금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심화 킬러 파트인 표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던 어떤 유형이 사라지고 새로운 유형이 두 개나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표가 4개로 고정이 되면서 또 개념 파트에서도 수행평가 형식이랄지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 좀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을 뿐 그것에 맞는 컨텐츠로 연습하고 열심히 실보 연습했다면 노력하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믿고 가셔야 되고요. 이런 글들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공부를 할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저는 강의를 세 가지 테마로 진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규 커리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강 고은 손님들을 위해서 올해는 특히 특강을 4개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신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규 그리고 특강 내신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사회문화를 치를 고은 손님들에게는 정규 강좌겠죠. 그래서 요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색깔 구분 보이실까요?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 느낌일까요?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강의다. 커리큘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절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항들이나 어려운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닫히기 때문에 닫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개념하고 표 그리고 문제풀이 파이널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4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시기에 맞게 제공을 드릴 것이고 이 여러 가지 강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하면 단연곡 개념 강좌겠죠. 개념은 이 커리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커리입니다. 그래서 개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수능사회문화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개념들을 빠짐이 없이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이해시켜 드리는 강좌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등급대 누구라도 들어야 되는 강좌고요. 손샤인 개념 완성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소통하는 걸 좋아해서 인스타에 이름을 물어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괜찮다. 라고 하셔서 정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샤데 출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성적을 샤인, 빛내주겠다. 라는 의미로 1월 초에 개강을 합니다. 손샤인 개념 완성은 선생님이 OT를 촬영했기 때문에 해당 강좌 OT에 들어가시면 상세 설명들이 있을 거예요. 강좌의 특징이나 내용, 교재 설명 등이 있을 겁니다. 업로드 일정도요. 진짜 중요한 기본을 닦는 강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라고 되어 있는데 표강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개정교육과정 이후의 표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필수예요. 20문제 중에 표가 4문제가 나는데 결국에 등급을 가르는 건 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4, 5등급이 목적이다. 뭐 그런 친구도 많이 없겠죠. 탐구에서. 4, 5등급이 목적이면 표는 버리셔도 돼요. 다 틀리면 정확하게 4, 5등급 나오게끔 요즘 평가원 출제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탐구를 전략 과목으로 삼고 효자 과목으로 삼고 혹은 최저를 맞추기 위한 어떤 좋은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표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표를 듣고 마스터해야 2등급 이상이 나오게끔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네, 이제 표가 우리 많은 문과 친구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숫자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거부감이나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절대 수업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구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의 거부감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수능사회문화에 나오는 표들은 평가원이 출제를 할 때 고정적으로 출제하는 논리적인 흐름이나 도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 도구들을 깨치지 않고 그냥 표 문제를 독학하겠다 그냥 돌진하겠다 하면은 당연히 어렵고 싫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논리들이나 도구들을 작은 사례나 예시문항들을 통해서 익히고 나서 완성형 문제를 기본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연습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국영수에 좀 치이고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다 보면 표를 간과하는데 선생님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표에 좀 익숙해지는데 좀 기간이 걸려서 믿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도구들 그런 것들을 착실히 공부하고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개정교육 과정에 맞는 좋은 문항들로 연습하면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에서는 선생님이 작년에 선배들이 되게 좋아했던 복습책이 있어요. 1일 2표라고 그래서 하루에 두 문제씩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하면서 표를 깨칠 때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딱 풀어냈을 때 그 쾌감이란 선배들이 증명해준 바 매우 높은 어떤 고차원의 쾌감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명칭은 손에 잡히는 표 허세이가 공부하면 표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3월 중순에 개강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기본 토대를 닦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능 사회문화 20문제를 맞추기 위한 기본 토대를 닦으신 겁니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기본이 탄탄해야 뒤에서 무너지지 않고 뒤에서 편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 토대를 닦았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심화 강좌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문제풀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념과 표를 익혔다면 이제 실전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실전에서 시간을 좀 줄이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 스킬들을 습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작년과 달리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시즌 1, 2로 나눠서 시즌 1은 올 기출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한 두세 바퀴 돌린 제수연수 학생들은 스킵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돌리면 사실은 기출 문제는 보면 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제 실력으로 푼 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현역들은 꼭 들으셔야 돼요. 기출 홀릭에서는 6평 직후에 개강을 하게 되는데 10개년 학력평가와 평가 문제들 중에서 진짜 좋은 700문제를 엄선할 겁니다. 선생님 700문제요? 아 금방 풀어요. 네 기출들은 매우 문제들이 깔끔하고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풀 수 있고요. 700문제들을 선생님 지금 계획 같아서는 수업 때는 선별해서 풀 거지만 전문항을 조금 해설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버전으로. 어쨌든 현강에서는 선별해서 풀고 그걸 직접 업로드하고요. 나머지 문항들은 스튜디오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해설 강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출을 돌리면 무엇이 좋으냐? 아 사회문화에서는 나오는 주제들이 정해져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기출 문제를 계속 돌리다 보면 아 이런 주제 이런 유형들이 고정적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이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시각을 갖게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할만하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시즌 1에서 기출을 좀 돌리고요. 그리고 시즌 2에서는 요게 이제 선생님의 메인 문제풀이 강좌가 될 건데 전공자의 N제 자체 제작 100% 문제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려워요. 여기 들어갈 문제들은 한 2,300 문항으로 지금 작업 중인데요. 실제로 여기에 들어갈 문제들은 대치동 현장 강의 기준으로 학생들이 풀었을 때 오답률 상위 5위 1,2,3,4,5위 안에 드는 고로한 초보난도 문제들도 다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신유형도 들어가고 또 기출에서 보지 못했던 개정교육 과정에 맞는 그런 문항들이 들어갈 테니까 연습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풀이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면서 사회문화의 어떤 실전 스킬 이런 것들을 습득했다라고 하면 마지막 점검 들어가야죠. 그래서 파이널입니다. 파이널은 이제 시즌 1,2,3로 좀 나눴어요. 시즌을 3까지 잡은 이유는 개정교육 과정 이후 사회문화에 타임어택이 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고를 기출 말고요. 기출은 너무 쉬워졌어요. 지금 기출 말고 개정교육 과정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실모를 시간 압박 느끼면서 연습을 많이 할수록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많이 연습 시킬 겁니다. 시즌 1은요. 손끝 모의고사입니다. 저의 손끝에서 탄생한 저의 파이널이라는 뜻이고 2022학년도 구모까지 경약을 반영한 기출 변형 모의고사로 5회분 정도 드리는데 이때는 시즌 1 때는 모의고사 5회분 플러스 모의고사를 들어가기 전에 OX 심화선지로 개념 한 바퀴를 돌려드릴 거예요. 빠르게.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연습할 거고요. 이게 끝나면 시즌 2에 퀄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매우 어려워요.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선생님 장견에 선생님을 의도하는 상관없이 모의고사 어떤 컨텐츠의 구성 문제로 인형강이 달랐습니다. 인강에서는 저의 컨텐츠를 보여드렸고 형강에서는 그곳에 플러스 러셀 모의고사 H버전으로 연습을 했어요. 그 모의고사가 매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막 형강에서는 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울면서 1년 동안 풀컬이 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어려운 모의고사 주시면 저 멘탈 깨져요 이러면서 막 우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 나중에 다 웃었죠. 왜냐하면 모래주머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고난도 모의고사를 푼다는 사실이 이쯤 되면은 멘탈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물을 풀었을 때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첫 번째 단계는 화를 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조금 체념하면서 울어요. 세 번째 단계는 다시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조금 괴롭히는 모의고사입니다. 한 7회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100% 다 자체 제작이고요. 그 해 육모, 구모 그리고 EBS 경량까지 다 담을 겁니다. 모든 모의고사들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즌 3는 작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표 전용 모의고사입니다. 표가 관건이에요. 사회문화는 결국에. 개념은 나올 것들이 정해져 있고 또 유형도 사실 올커버해서 다 드릴 수 있으나 표는 정말 다양한 유형의 좋은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능 당일날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자라는 뜻으로 표만 12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겠죠. 한 문제당 4, 5분 정도 걸리는 표들을 드릴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개념부터 쭉 이렇게 커리를 탄다. 진짜 든든할 것 같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빈틈없이 커버해줄 수 있는 컬이다라고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특강이에요. 특강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스킵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2배속 특강이 신설됐어요. 네 뉴 강좌입니다. 2배속 특강에서 여러분들 배속이라고 해서 좋아하지 마시고 배속으로 들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빠르게 개념을 1회독 시켜드리는 강좌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배속으로 들어라라는 강좌는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 배속을 싫어해요. 개념 때도 늘 말씀드릴 거지만 배속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강의 행간을 읽고 진짜로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러셀 자습관에 자주 가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갔지만 가는데 가면 늘 안타까운 친구들이 1.5 내지 2배속으로 강의를 듣고 온 친구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수험 기간을 겪었고 대학에 먼저 간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면 배속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필기를 하고 넘어갈 시간까지 고려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속을 하면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시간들이 다 누락이 되게 되고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 능동적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인강은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적어놓기도 하고 아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다시 듣고 싶다고 하면 뒤로 돌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인강의 장점이니까 후우우 이렇게 저도 제꺼 배속으로 들어봤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들으면 완강됐다고 사이트에 찍히지만 그런 만족감 왜 얻어가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속하지 마시고 이거 뭐냐면 EBS 연계되면서 빠르게 개념을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특강입니다. 이 강좌는요 시작이 늦은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강좌에요. 그래서 내년에 나올 수특 연계 분석서와 모의고사 1회분 정도 그리고 사회문화의 주요 주제를 한 바퀴 빠르게 돌려서 늦게 진입한 이과생들 과탐에서 사탐으로 변경하는 학생들이나 또 사회문화에 늦게 진입한 어떤 재수인수 반수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EBS 연계교재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하는 현역들도 들으면 좋겠죠. 그래서 5월 초에 개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대하는 특강이에요. 라이브로 만나줌. 작년에 두 번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라이브로 선생님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실은 독서실이나 학교 자습실에 못 가고 집에서 혼자 방 안에서 막 고민하면서 공부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은 선생님과 직접 이렇게 주요 시험이 있을 때마다 만나서 같이 소통하고 좋은 컨텐츠로 공부도 하기도 하고 막 퀴즈 내고 상품 주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웃겨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세 번 만날 수 있는 시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은 지금 완강이 되어 있어요. 사이다 사회문화고요. 이거 역시 사회문화 전공자들 그리고 직접 학교에서 출제를 해보신 분들 그러한 분들이 교재를 집필했고 강의 콘텐츠를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좋은 강좌고 문항이 진짜 많아요. 사이다 사회문화의 가장 큰 장점은 문항의 압도적인 풍부함입니다. 그래서 뭐 빈칸 유형, 선으로 읽기 그리고 객관식 중에서 쉬운 거 어려운 거 서술형 그리고 대단한 평가 문제까지 진짜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하기 좋을 거고요. 올해는 좀 업그레이드된 점이 내신 전용 모의고사를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학기 중간 기말고사 시즌에 맞춰서 선생님이 내신에서도 이제 모의고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연습하게끔 제공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커리 설명은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크게 보면은 정규 커리 그리고 특강 내신이 있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조금 제가 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앞으로 2022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어떻게 1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갈지 다짐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업 준비 컨텐츠 개발이겠죠. 그 점은 믿으셔도 됩니다. 전 정말 좀 치열하게 하는 편이고 사실은 이 수업 준비를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좋은 문항이 뭘까 교재가 뭘까 늘 고민하는 거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사람이라면 기본이겠죠. 그래서 기본부터 확실하게 저는 하니까 믿고 따라와 주셔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차 커리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성실하게 질의응답을 하는데 형강에서도 사실은 거의 한 번도 빠짐이 없이 학생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소중한 공부 시간이자 자산이 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예약을 하고 직접 이렇게 상담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는데 이런 시간들을 진짜 많이 가져요. 사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800시간 이상 했었고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원 휴강 기간이 있었죠. 조금 그거 못 미치지만 엄청나게 합니다. 어쨌든. 하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궁금해하는지 어디를 답답해하는지 혹은 수험 기간 동안 어떤 부분들이 고민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수업이나 컨텐츠에 다 녹아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올해도 정말 성실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라이브로 만나줌 작년에 했던 거 그리고 작년에 자꾸 올해 아직 12월이죠 했던 거 그리고 먼저 대학이간 선배로서 대학의 장단점에 대한 어떤 영상입니다. 이거는 올해 3월쯤에 공개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이제 캐스트로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운 데이라고 해서 좀 지정을 해서 2주에 한 번씩 여러 가지 테마로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거 많이 좋아해서 인스타도 막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진지하게 사회 문화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현장에서 늘 너희들 정수리가 제일 좋다고 나는 변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저 정수리를 보여주잖아요. 너무너무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인강 친구들도 집에서 그렇게 강의를 들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올해도 열심히 소통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이렇게 있고요. 제가 여기 인스타 놀러 오시면 선생님의 최근 근황이나 아니면 주요 학습 시기별로 정보도 드리니까 한 번 놀러 와 주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하는 것이 통한다고 어느 정도 느낍니다. 그래서 편지를 참 많이 받는데요. 집에 오래 받은 것만 해도 이거야 5통 정도 되는데 어떻게 특히 와 학생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편지를 많이 써봐서 알지만 이렇게 한 장 쓰려면 한 3, 40분 걸리는데 어쩔 때는 그 시간에 공부를 더 장난이 있고 이런 편지들이 저는 저의 뭐랄까 영양제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준비하다 보면 참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좋은 게 뭘까 고민하고 전달을 드리기 때문에 그때 힘들 때마다 하나씩 알약 꺼내 먹듯 읽어보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통하는 게 있구나. 그래도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드리면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과 공부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인강 친구들은 대부분 인스타 DM으로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캡처하진 못했지만 다 읽고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학습 게시판을 먼저 이용해 주시고 인스타 DM으로도 제가 볼 때는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커리큘럼 영상 소개를 드리면서 저의 1년 다짐, 특징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쌤 믿을만 하다.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고은쌤과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열심히 강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강의에서 만날 기대를 갖고 있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사회문화 그냥 글씨가 되는 슬로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세요. 커리큘럼 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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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